작사, 작사, 작곡 다 하죠. 남자동은 예리기 넘치는 박영서입니다. 사진 들고 한강물세야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물세야 한강물세야 철새도 넘어갈지 한강물세야 아쉬운 마음 철새도 넘어갈지 철새도 넘어갈지 한강물세야 철새도 넘어갈지 한강물세야 철새도 넘어갈지 철새도 넘어갈지 절세도 나와야지 반타까운 마음이 돼 아쉬운 나무 절세를 가리고 있는 아쉬운 나무 절세도 나와야지 반타까운 마음이 돼 아쉬운 나무 절세를 가리고 있는 아쉬운 나무 절세를 가리고 있는 아쉬운 나무 절세를 가리고 있는 아쉬운 나무 절세를 가리고 있는